대개 여러 개의 기체들로 돼 있는데 이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들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약간 편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좋아하는 반찬이 있죠. 일단 고기는 저는 소고기는 삼겹살을 완전 좋아하고요. 계란후라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저 꽃게는 환장합니다. 꽃게탕 완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장어로 추어탕 비슷하게 끓이는 장어탕이 있어요. 완전 좋아하고요. 콩비지찌개 최고죠. 전 이 다섯 가지 음식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안 먹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선생님은 카레에 들어간 당근을 절대 안 먹어요. 그냥 생당근을 좋아하는데 카레에 들어간 당근은 안 먹어. 왜냐면 그거 씹으면 약간 식감이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가끔 저희 선생님 집사람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카레를 끓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근만 넣어가지고 카레를 끓여줘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거든.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편식하잖아. 그렇게 우리 지구 대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전자기파를 골라서 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한번 uw videos를 보자.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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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군 ενたい 탓인다. 끙 Gate scientists 그럼 현재 할zeit과ises 편의점으로 편의점을 응원하는 것입니다.